어이 인간! 여기 누워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 아, 어 뭐야?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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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야? 당신들은 드래곤? 왜 드래곤이 여기 있지? 내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거 묻지도 마! 빨리 일어나! 아 알겠어요 일단 일어날게요, 아응... 드래곤들이 성격이 안 좋구나 뭐, 뭐, 뭐야? 아응... 어이 인간! 일어났으면 이 알을 가져가! 이건 너 거야! 아니, 이거는 드래곤의 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귀중한 걸 준다니 감사합니다 성격 나쁜 드래곤이 나오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 아, 뭐야 드래곤! 앞으로 드래곤의 알과 함께 새로운 드래곤 마을을 부흥시켜라 인간! 그러면 드래곤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드래곤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니, 근데 이거 옛날에 했던 마이드래곤 타이쿤 아닌가? 아이, 그거 같은데... 밑에야, 밑에야! 뭐야, 경또야! 아이, 뭐야 이거! 아, 짜자자! 어이... 어서 와! 귀여운 드래곤들이 살고 있는 마이드래곤 타이쿤 엑스에 온 걸 환영해! 마이드래곤 타이쿤 엑스? 뒤에 엑스자가 붙었나 보구나 뭔가 달라졌나 보네? 아니, 근데! 예전에 키웠던 내 드래곤은 어디 가고 이 조그만... 알밖에 없어... 아니... 경또는... 지금 드래곤이 벌써 다 성장한 건가? 우후... 내가 이 게임을 좋아해서 먼저 해버렸지 뭐야! 내 드래곤은 최강의 드래곤이야! 가라! 경드래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뭐야, 이거! 아니! 불도 불다니! 어, 어, 어... 음, 좋았어! 내 드래곤을 최강의 드래곤으로 만들 거야! 마이드래곤 타이쿤 엑스! 오늘 다 정복해버리겠다! 오호, 열심히 해! 옆에서 내가 도와줄게! 좋았어! 타이콘 하면 땅을 먼저 확장시키는 거 아니겠어? 일단 무료! 아니, 저기도 뭔가 지울 수 있나봐! 우와, 섬이 거대해졌는데? 계산원! 아, 여기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 오! 게임이 좀 많이 바뀐 거인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일단 나무꾼 드래곤이래! 아니! 우와! 너가 기지를 지으면 드래곤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바칠 거야! 아주 좋습니다! 레벨업! 어? 지금 보니까 드래곤이 나무를 캐고 있어! 아, 참! 아, 참! 잠깐, 간판은 뭐야? 여기, 나무꾼! 나무꾼이 있는 나무 드래곤들이다! 오, 여기서 나무를 만들고 있어요! 돈이 벌써 부족하다고요? 돈을 너무 조금 주는데? 아, 경또 드래곤 아주 귀엽군! 아, 아! 내가 너 키워줄게! 나한테 우지 않을래? 아, 무슨 소리야! 나무 드래곤! 오, 여기 나무 드래곤 있다! 이렇게 나무를 파는 건가 봐! 오! 한 명이 잘라주고 한 명이 이렇게 나무를 레일에 넣고 우와! 아니, 근데 돈이 너무 안 벌려서 원래 이런 타이콘 게임은 또린 여러분들 돈 엄청 많이 드는 거 아시죠? 아, 그 말은 죽순! 아, 바로 그겁니다! 더블 머니! 게임 패스권을 구매하겠어요! 자, 구매 완료! 짜잔! 또동! 자, 이제 돈이 두 배로 벌릴 거예요! 나무 절단기 드래곤도 있는데? 나무를 잘라주는 건가 보다! 어, 이렇게 나무를... 어! 진짜 절단한다! 우와! 아니! 뭔가 더 디테일해졌어! 돈이 그래도 아직 많이 없네? 아니! 자, 나무 토! 오! 우와! 나무를 옮기고 도끼로 쪼갠 다음에 톱으로 이렇게 갈아서 아니, 완벽해! 어, 뭐야! 토끼 드래곤도 있대! 슈퍼 토끼 드래곤! 오! 자, 한번 구매해보겠습니다! 토끼처럼 생긴 거 아니야? 오! 진짜 토끼처럼 생겼다! 오! 오! 아니, 힘이 엄청 좋은가 봐 나무를 그냥 막 옮겨주는데? 이제 내가 먹고 잘 집을 만들어야겠어! 벽! 천장! 창문도 만들어! 게이트! 우와, 여기 뭐야? 와, 잠깐 여기 돌멩이 공장도 만들어야겠다! 아니, 근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안되겠어! 몬스터를 사냥하러 가자, 경또야! 좋았어! 나에겐 나무 검이 있어! 야! 마이 드래곤 타이콘은 사냥도 할 수 있습니다, 또린 여러분들 야! 사냥입니다! 아! 탁! 뭐야, 극도 왜 이렇게 세? 어, 어... 이거 내 거야, 이거! 뺐지마! 나 검도 좋은 거 꼈어요! 아이, 뭐야! 어, 이건 뭐예요? 아, 짜자자! 저거 아까 내가 그... 상점에서 봤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글리치! 뭐야, 드래곤은 안 도와주는데? 드래곤은 공격 못하나 봐? 드래곤 타야 돼요! 어, 공격해보세요! 야! 와아아아아! 어, 짜자자자! 어, 아니, 경또야 여기 보물 상자가 있어! 어, 뭐야! 어, 500원 줬다! 음, 슬라임 녀석들! 다음에 다시 오겠어! 경또야, 너 그거 돈 주고 산 거 아니지? 아니... 아까 보니까 여기 스타터팩이라고 이 검이랑 똑같은 게 있는데 조용히 해! 아, 일단 절 따라오세요! 나도 하나 구매해야겠어! 아니, 이렇게 멋진 검을 혼자서 끼다니! 스타터팩 구매 완료! 돈이랑 다이아몬드! 물약 같은 것도 줘요! 물약 같은 거는 여기서 쓸 수 있나 봐 머니 부스트 50% 10분 동안 다 써! 그리고 저 검을 바꾸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멋있는 검을 끼다니! 창! 아, 이따가 슬라임 하트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돌멩이 여기 만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돌멩이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 아, 돌멩이를 캐는구나! 와, 참 귀엽다! 쨍쨍! 어, 두 명이서 캔다! 와! 그리고... 광고 드래곤! 뭐야, 돌멩이를 어떻게 하는 거지? 부셔! 마지막에는 돌멩이를 납작하게 만드나 봐 어, 아주 좋아! 열심히들 일해주세요!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일을 잘하는 건 드래곤들! 귀여운 드래곤 친구들! 일단 집을 한번 만들어보자! 계단! 여기도 이제 계산! 아, 집에서 이제 계산도 가능하구나! 뭐야! 아니, 집이 너무 좋은데? 완전 넓잖아! 저 여기, 여기로 이사 올게요! 여기 제 집이에요! 아이, 뭐예요? 어, 아기 드래곤! 아니, 이거 왠지 나 이제 드래곤 부화시킬 수 있나봐! 우와, 여기 아래서 드래곤들이 나오는데? 자, 내 드래곤도 부화시키겠어! 설마! 과연! 아니, 드래곤이 나왔다! 우와! 저는 드래곤을 한번 이렇게 이쁜 색깔로 만들어볼게요! 우와, 색깔도 맞출 수 있네? 그리고... 어, 뭐야? 프리미엄 타입! 머리 유형 F타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일단 구매 완료! 다른 건 뭐 있냐면 옛날에 마이드래곤 타입콘 기본에서 봤던 머리들이 있어요! 어, 이게 경토 드래곤이 지금 하고 있는 머리! 어, 어, 어! 뾰족뾰족! 귀여운 강아지 머리도 있어! 늑대야, 여우야! 자, 프리미엄 타입! 오! 전 이걸로 할게요! 눈은! 어, 여기도 눈 귀여운 거 있는데 이걸로 해봐야겠다! 드래곤처럼 귀여운 거! 어, 좋아요! 자, 다른 눈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아, 하하하하! 이렇게 눈이 있는데 저는 프리미엄! 오, 이거 괜찮다! 우와, 별 모양! 좋았어, 완료! 짜잔! 나만의 드래곤이 생겼어! 와, 그래도 내 게 더 멋있어! 아, 제 드래곤도 금방 클 거예요! 어, 어... 아직 내 드래곤은 작아서 탈 수가 없어! 어, 악이네? 레벨이 2가 돼야 된대! 진화 두 번째! 자, 레일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뭘 하는지 한번 볼까? 오, 드래곤 알들을... 지금 이쪽으로 옮기고 있잖아! 오! 아니, 뭐야! 드래곤 알 이렇게... 아니, 이거... 불을 뿜어도 되는 건가? 오, 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찜질방에서 파는 그 달걀 아니야? 그 달걀이다! 아, 아, 추럭! 어, 색깔이 계속 바뀐다! 뭐? 이렇게 또 돈을 버는군! 슈퍼 드로퍼! 이건 또 뭘까? 저녁 식사라고요, 이거? 뭐? 아니, 이거... 이거 계란인가봐! 아, 돼! 안 돼! 알들을 빨리 공급해 주세요, 찜질방으로! 아! 파이다 어디 없나요? 어, 이쪽에도 해주나 보네? 아,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제 돈이 없어, 나!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아, 슈퍼 드로퍼! 두 번째 거! 병또야, 자꾸 하나씩 훔쳐먹지 마! 아, 될 것 같군! 어, 여기는 네온으로 바뀐다! 반짝반짝 빛나네! 짠! 음, 아주 비싸게 팔아주세요! 돈이 지금 벌써 만 원 정도가 생겼어! 오호! 난 부자야! 이건 뭐지? 쇼파! 드래곤들이 일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여기서 쉬고 있어요! 아, 피곤해! 아, 나도 힘들다! 아, 저기요! 저희 집에서 하루 묶는데 10만 원이니까요! 돈 준비하세요! 아, 뭐라고요? 무기 상점! 아, 여기서 더 좋은 무기를 구매할 수 있구나! 오! 자, 어! 이거 게임 패스권으로 산 무기는 공격력이 20이야! 어, 아니 뭐야! 이거 13이잖아! 이번에 산 거는! 역시! 응, 이게 최고고! 짠! 여기 더 멋진 무기가 있어! 이거는 뭐지? 슈퍼무기! 이거 하나 구매해볼게!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어? 똑같은 건데? 아니야, 다른 거야! 보여줄게! 짠! 오, 이건 공격력이 20! 이건 22! 아, 이거 개인이 샀다! 짜잔! 그래도 이거 멋있지? 오, 약간 다르구나! 자, 일단 집을 아주 크게 공사하겠습니다! 오, 여기 뭐야! 우와! 여기 내 방! 무슨 소리야! 하하하하! 어? 청소하는 드래곤도 있어! 우와! 하하하하! 여기 경투방 더럽죠? 아하, 깨끗해졌네! 여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어요! 돈이 없다, 없어! 계속 또 돈을 수급하고 또 지으러 갑니다! 점점 비싸지는데 큰일이야! 병난로! 불이 안 붙었어! 아아! 여긴 다 지은 것 같아! 다 지웠다! 여기서 혹시 뭘 지어야 될지 모르면은 이 오른쪽 밑에 있는 돋보기!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어떤 걸 지을지 바로바로 나옵니다 저 알아요 여기 있어요 아니 저기요 제 집 막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기 드래곤 브릿지 오 집이 넓어지고 있어 여기 밖에서 다른 드래곤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구경해주고 감시하기 아니 감시하는 거야? 빨리 빨리 일해 나 일을 잘하나 안하나 아니 여기 뭐지 뭐가 생기는 거지? 어? 지금 돈이 아직 많이 있어 괜찮아 오 여기서 시나보다 여기 드래곤들 방이래요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2층 침대도 있어 와 완전 귀엽다 드르렁 드르렁 드래곤들 자고 있어 드르렁 드르렁 아주 행복하게 자고 있군 그리고 이렇게 벌써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벌써 다 떨어졌어요? 돈이 없어요 형태야 돈 좀 줘 저 돈 없어요 도린이 여러분들 돈이 없을 때 슬라임을 잡아주세요 돈을 줍니다 슬라임 드래곤들도 같이 싸워 드래곤들도 같이 싸운다 깨물기 공격 하나에 125원이나 주는데 경도가 한 대 때리고 내가 때릴게 제가 잡을게요 마지막에 아짜 왔어 아니 저기요 경 드래곤이랑 같이 잡으면 어떡해요 아짜짜짜 아짜짜짜짜 이렇게 몬스터를 잡아서 레벨업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어허 레벨업을 하면 이렇게 체력이 높아져요 타이콘 게임의 묘미는 쉬지 않고 계속 지어주는 거지 여기 있다 여기도 지어 여기도 지어버려 어 이거 뭐야 드래곤 트리오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 어? 지에 이렇게 떠 있다고? 어? 뭐야 아니 어? 저쪽으로 가보자 뭔가 저기 가면 새로운 마을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어 뭐가 생겼어 일단 돋보기 확인 어 타이콘 컴플리트 다 지었대 어? 자 새로운 마을로 갑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와아 자 가자 민드래곤 경드래곤 가자 야아 왜왜 안가져 어 여기는 어디야 슬라임 엄청 많다 아 나 경두 마을도 갈 수 있구나 어 어 그리고 여기 킹덤 아니 여기 왕국이다 왕국으로 가자 어 잠깐 왕국으로 가기 전에 여기 돈 좀 가져가고요 아 조삼 조삼 천원 획득 슬라임도 다 물리쳐 경두야 왜 이렇게 와나 야아 저 왕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두랑 같이 자 왕국 이동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와 사람 엄청 많다 와 뭐야 자 왕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또린이 여러분들 오 드래곤 킹덤 아니 드래곤과 인간들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에요 와 이거 뭐야 어 저기 드래곤 여왕이 있어 이곳은 드래곤과 인간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마을이에요 편하게 지내다 가세요 드래곤 여왕님 감사합니다 이 드래곤 마을에서 평화롭게 지내다 갈게요 아 잠깐 구경 좀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잠깐 아니 왕관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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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드래곤 경비병도 엄청 많아 왕 이 드래곤 마을은 아주 치안이 좋겠군 일단 한번 둘러볼까 엄청 넓은데 오 뭐야 일단 어 여기 뭐야 여긴 악세사리점인가봐 악세사리를 파네 악세사리 어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드래곤한테 장착시킬 수 있는 악세를 파는 것 같아 귀엽다 저 지금 300개 있거든요 3개 열어볼게요 뭐야 모자 아 뭐야 드래곤을 누르면 이렇게 악세를 장착할 수 있어요 짜잔 아 장착해 다 이상하다 다 장착 해제해야겠어 뭔가 이상해 안 어울려서 안 어울려 이따 어울리는 거 한번 뽑아봐야겠다 아 기본 드래곤이 제일 이뻐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택시 기능이 있습니다 택시 배를 타고 제가 있던 원래 마을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면은 오 이렇게 제가 있던 마을로 갈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을로 가볼까 여기 새로운 마을들이 있긴 한데 아 일단 기존에 있던 마을로 가볼게요 가자 고우 왕국에서 놀다가 배를 타면은 제 섬으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짜잔 도착 자 또 지을 게 생겼네 아까 타이콘 컴플리트라고 적혀져 있어서 이제 지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지을 게 맞나봐 더 있나 보네 어 이제 지을 게 생겼어 왕국을 한번 갔다 와야 되나봐 오 오 아니 이럴 수가 여기 3층 아니야 2층인가 2층 와 막 지어 지금 돈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 여기 와 전설의 드래곤이다 마법사 아니야 마법사 드래곤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떠있어 아니 여기 은행 아니야 저기요 대출 좀 해주세요 한 50억만이요 50원 됩니다 50원이요 각태 책장 드래곤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인가 보다 그런데 다 하늘을 날고 있어 마법사네 어 그러니까 여기도 날고 있어 아직 날지 못하는 햇병아리 드래곤들도 있어 공부하는 중이야 아직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마법 공부 저도 로블록스 게임 공부 좀 할게요 아세요 와 책을 이렇게 정리하다니 마법이 있으면 진짜 편하겠다 우와 나도 마법 배우고 싶어 나도 로블록스 잘하게 하는 마법 좀 주세요 우와 아니 여기도 위에도 올라가야 돼 책이 엄청 많네 아 지워버려 여기는 또 뭐야 어 벌써 돈을 다 썼다고요? 돈을 다 썼어요 아니 뭐 쓴 거 같지도 않은데 돈을 다 썼대 나도 공부를 해볼까? 음 민토랑 핫도그를 10개 샀습니다 몇 개씩 나누어 먹어야 공평할까요? 음 난 9개 민토는 1개 이게 정답이지 음 갑자기 배고프네 민토 도와주고 핫도그로 먹으러 가야지 으흑 경토야 혼자서 뭐하고 있어 빨리 이제 타이쿤 건물을 또 지워볼 거야 아흠흠흠 돈을 엄청 많이 가져왔거든 아주 좋아요 자 어디다 또 지워야되지 어 이번엔 밑으로 내려가라고? 어 이제 여기 다 지웠나보다 밖에 지는거다 도로가 생겼어 아니 엄청 넓어지겠는데 수영장 여기서 수영해도 돼요 와 수영장이다 수영장이 너무 작군 음 상어 인간은 아주 불편해 흐흑 이거 수영장 맞아요? 바다처럼 넓어야 돼 여기 왠지 나무같은게 생겼다 어 사과나무 어 사과나무를 캐는 드래곤들도 있어 농부 드래곤이래 어 다 지웠대 드래곤하우스 100% 배지를 획득했어 오 100% 자 이제 다 지웠으니까 드래곤을 또 진화시키려면 새로운 마을로 가야돼 아니 여기 벌써 다 짐을 싸고 준비하고 있잖아 벌써 다 준비했어? 아니 일단은 새로운 드래곤이 있는 마을로 가보자 좋아요 가기전에 해야될거 여기있는것도 궁금하죠 또린이 여러분들 슈퍼농부 드래곤 사과를 얼마나 잘 따는지 보겠습니다 슈퍼농부 드래곤 엄청 귀여운데 나무에 물을 주고 있어 무럭무럭 찬아냄 나무야 첫번째 마을은 전부 다 지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을로 가서 내 드래곤을 진화시켜야지 좋았어 두번째 마을로 가서 드래곤 마을을 부흥시키겠습니다 가자